반갑습니다. 저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의 연장을 맡고 있는 오창환입니다. 세계 지역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와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호지 여사님과 로컬 퓨처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대회를 참가해서 함께 행복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와 양극화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세계의 지역화를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의 순환경제 및 공동체 간의 협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래의 위기에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한 지역화를 서둘러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저희 전주 행보경제학국제회의 위원회에서는 지난 6년간 로컬퓨처스와 함께 행보경제학국제회의를 진행해 왔고요. 올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7회 행보경제학국제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저희는 기후위기에서의 지역의 역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실천 전략을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지역의 날에 참가하신 여러분들도 저희가 10월에 올리는 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헬레나 호지 여사와 로컬퓨처스에게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